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가 플랫폼과 SK하이닉스 반도체 쌍두마차로 해서 앞으로 용인시가 엄청난 개발과 또 투자처로서 엄청난 용인이 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투자연구소에서는 용인토지세미나 토지투자재테크 땅투자로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것인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제가 기본을 넘어서서 고수의 스킬까지 전해드리는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인토지세미나 토지투자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토지투자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용인 지역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언론 발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용인 지역이 126만평이 개발된다는 것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용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새로운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조감도가 종전에 나와있던 기존의 조감도가 바로 오른쪽과 같은 이런 새로운 조감도가 나와있다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존 조감도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오른쪽에 이런 새로운 조감도로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히 보시면 용인 SK 반도체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덕성리, 중롱리 부근에 126만평이 개발되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메인이 되겠습니다 소부장 50여개의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또 이쪽에 지원시설 용지로서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새로운 반도체 조감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여기 메인에 4개의 탭이 들어서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한일자 모양이 됐던 것이 이제 이렇게 한일자로 4개의 모양으로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다가 투자를 했을 건가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맥을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인 SK 반도체 새로운 조감도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잘 비교 분석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토지 투자 천기루설 비법 특강을 합니다 강의하는 모습이 나와있는데 김용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토지 투자에 관하여 천기루설 비법 특강을 하는데 3월에 토지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토지 투자 천기루설 비법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40여 년간 오로지 토지 투자를 연구한 김용선 박사는 위기가 곧 기위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과 3월 2일 특강을 실시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 안성지역의 토지 투자의 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토지 투자의 핵심만을 정리해서 강의를 합니다 도선비기에도 나와있지 않은 땅 투자의 비법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언제 3월 1일 수요일과 3월 2일 목요일 둘 중에 한 날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그럼 어디서 하는 건데 바로 영동고속도로 양지아일시 사거리 코너에 있는 김용선 박사의 아카데미와 건국부동산에서 실시를 하고 수강료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수정의 지위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명 내 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강신청을 하시려고 한다면 아까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강의하는데 강의 컬리큘럼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반 재테크의 활용 점정이라는 땅땅땅에 대해서 대박을 노리기 전에 땅을 이해하고 고수들은 어떻게 땅을 투자를 했는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땅 투자 전략 그리고 용인시 SK하인스 반도체와 안성시를 중점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용인과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 분들이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박사가 말하는 천기누설 땅 투자 비법 위기를 기이로 만드는 토지 투자 재테크 특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전수하는 토지 투자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1일과 3월 2일 각각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그중에 하루만 들으시면 됩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고요 여기 전화번호로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더 상시한 안내를 해드린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오늘은 용인 토지 세미나 토지 투자 재테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 투자 비법을 강의를 한다는 내용과 용인 SKIS 반도체 126만평의 새로운 조감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